안녕하세요. 오, 약사다. 썸남. 부끄러워서요. 아, 설레. 정한 씨 볼 거예요. 정한 씨는 연애하시면 어느 정도. 정한 씨는 연애 한 번 하면 몇 년 하는 거예요? 어떡해. 오늘 하계 훈련을 계획을 짜봤는데요. 컨셉은 6회 공이에요. 우와. 나는 진짜 안 되나 봐. 와, 이거 너무 높은데? 웬일이야. 어떡해, 쟤 미쳤나 봐. 너무 싫어. 나 진짜 너무 싫어, 너네.